한국에서 최근 40대 남성이 패스트푸드 알바생에게 음식을 던져 공분을 산바했죠. 남가주에서도 손님이 점원에게 폭행을 가해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달 27일 산타애나에 있는 맥도날드 가게에 한 CCTV 화면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한 여성이, 파란색 옷을 입은 점원의 목을 움켜잡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옆에 있던 매니저가 급히 둘을 떼어놓으려 하지만 좀처럼 실랑이가 끝나지 않습니다. 급기야 남자 직원들까지 가세해 말리고 나서야 싸움이 멈췄습니다. 산타애나 경찰은 지난 2주 동안 해당 영상을 공개하고 수배에 나선 결과 폭행을 강한 여성을 오늘 체포했습니다. 올해 24살의 메이라 겔로는 사건 당일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한 뒤 캐치업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직원 출입 구역으로 들어가 이 같은 난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서한 김